어제 소연이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생일 축하 한번 해도 된다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생일은 하고 가야지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좀 무서웠어요 설마 이걸 소연이한테 던지지 않겠지? 무서워 무서워 하피 버티 하피 버티 헛 심쿵 되게 멋있다 하피 버티 케이크 그거 던져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기뻤어요 생일 축하를 받아서 정말 독한 마음으로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휴대전화 펜타 지금보다 춤은 변했던데 랩은 왜 해 Real talk, not a talk, you're not, 너는 안 돼 이게 말이 돼? 어떡해? 1년도 채 안 돼 나랑 인지도가 너무 비슷해 승패를 떠나 정말 고민해봐 은퇴 고생한 건 인정할게 떠나 박수 칠 때 떠나 박수 칠 때 아쉬웠는데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했으니까 이제 언니한테 까불었으니까 혼 좀 놔봐야지 내가 이제 준비한 걸 보여줄게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해요 언프리티 에프터 방송 다 보셨어요? 네 혹시 모르실까봐 그레이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탈락후보가 3번이나 되고 게스매치를 2번이나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좀비도 아니고 죽어 예 대하스 매치 전문가님 왔어 쳐줘 박수를 랩 배틀에 어렵게 모셨어요 초대 가수를 이 프로가 들고 될 줄 알았겠지 몰랐을 거야 내가 상대로 처음 찍어 독이 될 줄은 마지막 트랙후보 내가 널 지웠어 세미파이널 내가 널 지웠어 노출해도 나만큼 노출이 안 돼 그냥 얼굴도 안 오맨은 유아 티켓 노래 커버 잘하던데 실력 커버는 못해 처음엔 같이 달라붙어 지금은 어때 넌 맨손으로 덤벼 난 반지 3개 끼고 패 난 반지 3개 끼고 패 이게 내 수액이야 뭐 거의 걸어 다니는 종로 3가 정도 이길 수 있겠어? 그래도 반지 3개 갖고 있으니까 부럽더라고요 난 반지 3개 끼고 패 난 아무것도 싫어 넌 똑같아 좋아 그래서 궁금해 앞이 어디야? 너만의 스타일 너무 잘 어울려 감 다 나름다운 패션이 딱 네 랩처럼 무지 개떡 같아 무지 무지 개떡 같아 뭐야? 저거밖에 준비 안 했어? 제가 원래 12시를 좋아하니까 나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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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피부에 있는 자연생 쪼꼬미 마돈니 쪼꼬미 마돈니 쪼꼬미 마돈니 안녕하십니까 쪼꼬미 마돈니 그래서 난 리사신데 아이고 무서워라 소견이의 출생연도 90화 음 더 좀 더 커야 돼 봐 급식파 커야 돼 봐 급식파 고객님 죄송한데 저 급식 안 먹어요 저 도시학사가 오거든요 커야 돼 봐 급식파 워너원에서 네가 땅에 썼던 외모가 엄포우니까 예뻐진 줄 아냐 너 쿨키드한테 왜 뭐를 지적하던데 너의 국민 포교서도 알지 심각 소견이의 수준 1위 알바 래퍼 내가 사정이거든 알바에게 주는 일당 평생 큐브를 맞추지 못하려 쓴 색 둘 다 래퍼 아니잖아 잔서 듀오 맞지 글러먹은 인성 너도 당해봐야지 넌 나 딱 하나 이겨 언프리티 못생긴 건 뭐 부정할 수가 없네요 이제 못생긴 건 못생겼어요 저 저 못생겼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언프리티 어 꺼져라 삶이야 아이돌 둘 다 안 됐잖아 MC 아이돌 너넨 우리에게 별 한계 난이도 여긴 쪼꼬미와 다까리의 돌탄재함 빵빵 터져 풍선처럼 빵 터져 drop drop buzzer 거품처럼 잡빠져 뭘 해도 애매한 놈들의 파티 여긴 쪼꼬미와 다까리의 초상집 이즈 우주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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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 up, hold up, hold up 에이 요 여기 래퍼만 온다며 근데 웬 연습생이랑 망한 아이돌을 데려왔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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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헌 빅뿅 소크러스탄 네 친구들과 쪼꼬미 데리고 연습실로 꺼져 언니 가슴 중학교때 B컵 지금은 C컵 오 그래 그건 인정 근데 내가 보기엔 귀여운 강아지 T컵 귀엽다 아 멋있다 언니 저 연습생인데 왜 둘 다 나랑 팀하고 싶어 했어 아 그러네 MCB 마지막 무대 시작하겠습니다 비트 주세요 소연 언니 보여주세요 저는 올라가야겠으니까 열심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고 조그만 꼬맹이가 언니를 이기려고 19살만에 세상을 아직 모르는 패기 ODI 프로듀크 ODI 프로듀크 ODI 프로듀크 ODI 프로듀크 벌써 싹 다 바르지 짚고 난 잘한 다음에 근데 반지 하나 없이 손가락 바라대 아니 왜 XX는 이런 애랑 XX한 거지 난 그 이유를 사전에서 찾았지 한 거 없는 널 집에 보내서 대통령도 아닌데 너의 원수가 됐어 좋다처럼 유민이 윤정인 없지 내 특기야 입으로 신상 털기 크레이지 실비야 어디서 실비야 크레이지 실비야 크레이지 실비야 어디서 실비야 크레이지 실비야 야야야